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수혜씨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엄마 소녀시대가 뭐야?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한때 여신으로도 불리우고 아 뭐야? 아 저는 안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깨끗하고 요정은 없습니다 요정은 없다고 여신은 있어요 행운의 여신은 있습니다 누구요? 저희요 요정에서 한 등급 좀 높은 여신은 가장 안 좋은 멤버는 어떤 멤버였나요? 효연씨네요 아 귀여워 효연씨는 실적보고 효연씨 눈치보긴 했어요 지금 효연씨는 근데 그 필이 있어서 필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발음이 너무 안좋다고 그 한 단어 가장 W-I-N W-I-N이 아니래요 W-I-N 몰라요 아 몰라요 유보 짧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효연씨? 효연씨가 효연씨가 그러면 거기 뭐야 단체로 하는 부분부터 합시다 단체로 하는 부분부터 합시다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할까요? 다같이? 5,6,7,8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and we're doing it we can't be beat but bring the boys out 효연씨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효연이 들어가는데 but bring the boys out we're going to win better tell I your friend cause you get it in you know the girls bring the boys out 유나씨 영어로는 괜찮아요? 어 유나가 약간 묻어가는 스타일이 한국어 발음 그 랩보다 영어 발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왔어요?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해달려주세요 유나씨 영어로요? 예스윙 할까요? 스타트 괜찮으시겠어요? 예스윙 고! 하하하핳 하 WiFi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녀시대가 섹시한 음악을 하게 된다면 몇 년후쯤이나 될까 예상해 본다면 지금도 가능하지만 섹시한걸 원해? 왜 나할 때 물어봐 어 파지넓만 입었다고 섹시한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지금도 충분히 섹시해 진짜? 너 섹시해? 그래요? 진짜세요? 효연아 너 진짜? 효연이 섹시하네 섹시해? 혜연씨 혼자 섹시하답니다. 별대라 부탁해 단 한 번만이란 또 날 내 사랑 네 곁에 말할 수 있게 해줘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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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의 별별별 들었습니다. 유리양이 저 때려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폭행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유리양이 유나양이 이마를 때렸는데 톡 때리고 싶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톡이 아니었어요. 유리 제 엉덩이에서 때려요. 멤버들마다 때려요. 이게 너무 아네. 그러니까 지금 빨개요 유모가. 유모에 볼터치 한 것 같아요. 아니 노래는 감미로운데 뭐하는 거예요. 써니는 저 팔꿈치 깨물어요. 진짜로요? 써니양은 물어요? 물어요 써니는. 근데 그 팔꿈치가 굉장히 깨물고 싶게 생기서 애들이 다 이상해. 애들이 다 이상해요. 유리양이 너무 춤해요. 야 나는 좀 이상해. 예. 생일송입니다. 아 생일송이군요. 써니. 많이 생각했어요. 뮤지쿨. 난 가까운 천지에 들러서 나도 갈래. 생일을 위한 노래 부르죠. 그 다음엔 햇살에게 다가가서 축하의 생일빵을 해줘.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생일빵과 그댈 위한 강한 내 본질 사랑하는 햇살을 만난 것 사랑해 써니양.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you. 룸메이드. 사랑해. 써니는. 써니는. 우리의 햇살. 뱃살. 뱃살. 써니는 그러나 뱃살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나 봤어. 네. 이번 저희 두번째 미니앨범 소원을 말해봐가 타이틀곡이고요. 유로 댄스곡이에요. 유로? 4K school. 5K school. 4K school. 4K school. 하지 마요. Remember you used to say I'm boy crazy? Yes. But the thing is I'm not anymore. Really? I think I'm growing up. Tiffany, I live with you. I know. I live with you. I'm not growing up. Don't t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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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ife is a beauty. 부터 무지 할 수 없는 것뿐. 뭐죠? 우리는 복잡하니 지구과 재미있는 그 이유는 하나. 소녀시대 멤버 모두가 가장 까칠해지는 순간은 어떤 때이다? 아 너무 쉽다. 우리 한 번에 말해볼게요. 그러지 말고 좀 돌아오면 안 돼요? 조금 다른 얘기도 하다가. 멤버들이 가장 까칠해지는 순간은? 1순위는 우리 멤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안 넘었을 때다. 좀 돌아달라니까. 내가 돌아달라 했잖아. 밥 말아먹었냐. 그러면 써네시가 지니지에 쓴 거를 그대로 맞추는 걸로 할게요. 뭐뭐뭐뭐이다. 밥 안 먹었어. 배고플 때이다. 돌아달라고. 네가 말했잖아 돌아가자고. 밥 말아먹었냐. 이렇게 쉽게. 와 정말 역시 멤버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바로 알아맞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자고 얘기했는데. 전 진짜 죄송해요. 저는 진짜 못 먹었을 때는 제 해당 사항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다 그러잖아요. 문댕이죠. 왜냐면 또 저희 최하장 선생님이고. 조인성을. 선생님이 뭐니? 언니. 언니. 조인성을 고르셨다고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때려줘. 아이고 안 돼있다 얘 아이고. 사FO Sec. 아이고. 만약에 동리해ゃ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하기 쉬운 운동화가 어떻냐 하라고 말이 안나와 오늘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 많이 오셨나봐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가 안돼 마무리가 이제 체계하러 가나요 뭔가 유현이가 어휘가 아직 매주 불가하니까 말을 땡지 얼마 안됐어요 소원을 이뤄주고싶은 소원을 말해봐 게임한다 무슨게임? 미니게임천국4 대한민국 국민 모바일게임 미니게임천국4 뭘해도 밑상소리를 듣는 멤버는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소리로 이름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다시한번 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얼버무려도 되니까 다시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누구지? 어 누구 어 누구에요? 다시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제시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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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녀시대 막내로서 서연이 생각하기에 우리 언니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언니의 좋은 예는 티파니언니고 본받을 만한 언니의 나쁜 예는 서연이다 유리언니다 우리 시연 크리스틴 나라의 서연 크리스틴을 물어보셨죠? 우리 서연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잘 지났어요 아이고 예쁜 나사키 또 하나 있어요? 정주리씨 정주리씨 주리언니가 누구를 여자 아이돌을 칭찬할 때 옆에서 하는 소리예요 나 돈다 수연씨 너무 예쁘세요 수연씨 너무 예쁘세요 나 돈다 맞다 맞다 나 돈다 우리 남편이 한번만 해주세요 그 손으로 정주리언니가 우리 남편이 한번만 해주세요 정주리언니가 우리 남편이 크리스틴하잖아요 티파니가 이 목소리 들으면 멀미나겠대요 티파니씨만 유일하게 안되는 겁니까? 이 크리스틴가 저는 안합니다 한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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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자는데 everybody say not to you 잘한다 everybody say not to you 잘한다 이건 완전 쉬운다 그래서 여기다 너희들 너무 무서워 광고 주세요 청탁의 줄과 연결되는 그때부터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청탁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